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입었다. 읽어줄게요. 한국 삐아제 다 입었다. 어? 저게 뭐지? 털모자. 복슬복슬 따뜻한 털모자. 신발처럼 발에 신는 건가? 아니, 이렇게 머리에 쓰는 거야. 어? 저건 뭐지? 알록달록 예쁜 옷. 옷. 모자처럼 머리에 쓰는 건가? 아니, 아니, 이렇게 몸에 맞게 입는 거야. 어? 또 저건 뭘까? 반짝반짝 빛나는 새 신발. 옷처럼 몸에 맞게 입는 건가? 아니, 이렇게 두 발에 신는 거야. 야호! 다 입었다. 오늘은 다 입었다. 읽어드렸어요. 여기까지예요. 빠이빠이.